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보조배터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스피디 도킹보조배터리입니다. 저렴이 보조배터리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잔량표기 등이 있습니다. 내구성복불복이 쓸 수 있습니다. 4위는 카카오프렌즈 보조배터리입니다. 캐릭터보조배터리로 선물용으로 좋고 20와트로 충전속도 빠른 편이며 그립감 상당히 좋습니다. 3위는 로모스 대용량보조배터리입니다. 대용량보조배터리로 캠핑이나 여행용으로 좋고 사포트 동시출력 가능합니다. 수대용으로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2위는 삼성유무선배터리팩입니다. 완성도 높은 보조배터리로 무선충전 지원하고 삼성제품으로 안정성 높으며 오래도록 사용 가능합니다. 1위는 시원 미니보조배터리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보조배터리로 자가서유대성 상당하고 충전속도 준수한 편이며 손전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